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애는 연애 뿐을 다고 그가도 미친다고 다시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 다시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 두 사람 사기와 지금 많이 정답해 난해 정답해 나는 사랑해 난 사랑해 난 사랑해 난 사랑해 난 사랑해 난 사랑해 난 사랑해 이 노래는 이번 타이트가 아주 나이스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나이스한 내용을 보내는 내용인데요. 저희 세븐틴의 경쾌한 만을 아주 나이스하게 배워받았으니까 기대받이 있으세요. 호식씨! 들어가서 포인트 한 번 가르치십시오. 저희 이번 포인트 한 번은 정신 선배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멜빵을 이용해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네 네네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좀 꿈꿨지 와 어려워